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준석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이를 축혀세우며 국민의힘 내부 반윤계획에 힘을 실어주면서 내부 갈등과 분란을 획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이는 지금 신이 나서 까불어대고 있습니다. 우선 박지원이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이의 대결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이준석이의 책임을 올려치며 이 분탕진에 나섰는데 박지원이는 이번 국민의힘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두고 사실상 이준석의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독립 떨어지면 가을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전당대회는 당에 맡겨두시고 약속하신 대로 협치, 민생경제, 외교안보에 전념하셔야 한다. 만일 계속 개입 지시 등을 하신다면 결과는 상상불허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이는 이준석이가 참 대단한 지도자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이에 앞서서 우상호도 눈에 빤히 보이는 수작진을 하면서 이준석을 이용한 국민의힘 갈등 조장에 나섰는데 우상호는 지난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고전했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이준석이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준석이가 당대표 노릇할 때 허구헌날 내부총질로 국민의힘을 혼란스럽게 하고 대선 과정에서도 두 번이나 가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었던 것을 당원들이 두 눈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다 기억하고 있는데 저게 도대체 뭘 해괴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상호는 본심을 숨기지 않았는데 천아람이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의 총선이 어려워진다고 너스레이를 떨었습니다. 박지원과 우상호가 왜 이준석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는지 그 이유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또다시 이준석 시즌2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보를 흔들고 결국에는 무너뜨리겠다는 심산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 무슨 국민의힘 당원들이 개돼지도 아니고 이런 눈에 빤히 보이는 수작질에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이준석이도 박지원과 우상호의 지원사격에 고무가 되었는지 이 정신을 못 차리고 까부로 대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천아람의 홍보 포스터로 천측 자지 슬로건을 내걸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준석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지아 이제 시작이다 알아서 만들자 라면서 천아람 홍보 포스터 3장을 올렸습니다. 이 포스터에는 천아람 찍어야 자유로운 정치 발언 지킵니다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 앞글자인 천, 찍, 자, 지에만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포스터에는 아예 그냥 천찍자지라고 대문짝하게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효옥 전 의원은 이준석이의 성상남 의혹을 거론하며 비판했는데 잊혔던 준돌이가 잊혔던 상처를 다시 생생하게 재방송해준다며 당원들은 쓰라렸던 준돌이 트라우마를 떠올린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관심 쓸기냐 이준석 성상남 어쩌고를 되살리려는 필살기이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이 이준석을 지원사격하고 이준석이가 지금 저렇게 까불어대고 있지만 이번 예비 경선 컷오프 결과를 두고 당내 친윤계에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이번 컷오프에서 이 핵관 4명은 모두 본선에 올랐지만 친윤계 의원 3명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이준석이는 신이 나서 떠들어대고 있지만 당내 친윤계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이번 컷오프에서 이 당심에서 친윤계를 향한 표심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컷오프에서 각 후보가 받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친윤계는 자신들이 지원한 김기현 의원이 목표했던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안철수를 여유있는 격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최고위원 컷오프 결과에도 만족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앞선 지도부에서 이준석이와 대립각을 세웠던 친윤, 조수진 의원이 높은 지지를 받았고 친윤, 김병민, 민영삼, 김재현 등이 컷오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컷오프 결과를 두고 한 친윤계 인사는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친윤계 6명과 반윤계 2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핵관 김용태, 허은하가 컷오프를 통과했지만 두 사람이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친윤계가 컷오프 결과에 만족하는 이유로 보입니다. 이 김용태와 허은하는 8명의 컷오프 통과자 가운데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허은하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뭐 결국 이번 전당대회에서 80만 당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당내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분탕종자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물면 박지원, 우상호 이런 인간들의 지원 사격을 받고 있는 이준석이가 밀고 있는 이 핵관 후보들에 대해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특히 이 천칙 자지 소동으로 당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준석이와 천안함위에 대해서는 당 윤리위 차원의 징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이 천칙 자지 사태의 핵심은 이준석이의 왜곡된 성의식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평소에 이준석이가 당과 당원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도 그 본색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천칙 자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서 이준석과 그 일당들을 반드시 찍어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살다 살다가 제가 이 이준석 같은 인간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 당 내부에서 저렇게 내부에서 분탕지치고 총질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어가면서 이건 무슨 살모사 새끼도 아니고 마치 살모사 같은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준석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탄가스 정치인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람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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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